신랑 수업 프로그램의 마지막 회에서는 가수 애녹이 강혜연에게 선사한 감동적이고 낭만적인 프로포즈가 펼쳐졌습니다. 강혜연의 집 앞에서 황혼의 따뜻한 햇살 아래 감동적인 노래가 갑자기 울려 퍼지며 이 특별한 결혼 축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은 두 사람에 가까운 친구들이 준비한 감동적인 플래시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불타는 장미단 멤버들은 창의적이고 감정이 담긴 춤과 함께 애녹과 혜연을 위해 그들의 기쁨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각각의 멤버들은 희생과 존경을 상징하는 신선한 붉은 장미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강혜연은 놀라워하며 각각의 사람이 다가와 붉은 장미를 선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는 강혜연과 애녹의 사랑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나타내는 훌륭한 제스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혜연 앞으로 다가온 사람은 바로 애녹이었습니다. 애녹은 떨리는 눈빛과 뛰는 심장을 가지고 강혜연 앞에 무릎을 꿇고 하트 모양의 반지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모인 모든 사람들은 동의해요, 동의해요, 라고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강하게 뛰는 심장과 깊은 사랑을 안고 강혜연은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프로포즈를 수락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연애가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지만 애녹과 강혜연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첫눈에 서로에게 끌렸고, 재미있는 대화와 마음속 깊이 숨겨진 순간들로 서로를 알아가며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운명이 그들을 연결해준 것처럼 보이며, 이번 감동적인 프로포즈를 통해 그들은 완벽한 커플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랑의 시간이나 거리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첫눈에 시작되며, 작은 제스처로 커지고 발전합니다. 애녹과 강혜연은 모두에게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했으며, 이 사랑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이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존재하고 빛날 수 있음을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달콤한 프로포즈 이후, 애녹과 강혜연은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년 ost 꼭 bouquet 500000 900000 这个 500000 1500000 2212 àn